이번엔 갑자기 아프레게 먹어요 뭐라고?? 다 부르륵게 먹어요 너무 생겨서 깜짝 놀랐어 아니거든 맛있어 드디어 네! 안녕! 밖에 오셔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겸 주사장 여보세요 아 네 주사님 꽃집인데요 아까 사상경찰서가 한거예요 팔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못 팔면 또 끝 반대로 가고 가득 찢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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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